인사 하리언 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두 목사입니다 하늘쌤 교회 전흥재 목사입니다 이하훈 성교회 대표 김 디모대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얼마 만이죠? 한 2년만 아니에요? 2년이나 됐어요? 한 1년? 체감상으로는 그냥 폐지된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패스터 프렌즈 폐지했냐 그래서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번에 약간 시즌2 느낌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겠다 뭐했다고 시즌2에요? 개편을 좀 했습니다 개편을 했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뭔 느낌입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보시면 벌써 다 느꼈을 겁니다 이미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분용으로 자리를 바꿨잖아요 우리 전흥재 목사님이 맨 좌측 이런 거 개편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도움도 도움이지만 이 컨텐츠는 좀 공감이 중요한 거 같아요 공감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도움보다는 공감 그래서 다른 도움을 좀 얻으시려면 다른 미디어의 다른 컨텐츠들로 좀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거 같고 왜왜요? 하늘샘교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하운성교회 유튜브 없죠? 없습니다 유튜브는 없지만 후원 계좌 후원 계좌 자막으로 좀 봐주시면 오 반전이다 저희도 같이 하여튼 하여튼 오늘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좋겠어요 아 수련회 어쨌든 지금 한창 여름 수련회 거의 이제 끝나가죠 대부분 교회들이 거의 다 수련회를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련회 이대로 괜찮은가 아 수련회 이대로 괜찮은가 네 지금까지 괜찮았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했던 거 중에서 수련회 정말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돌아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목쌤 코로나 이후로 수련회 또 강의 설교도 많이 하셨죠? 네 올여름에는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쌤도 많이 다녔잖아요 지난주 휴가 갔다 왔을 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 이 2단 전문 미쳐날 뜻이 있어요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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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철문재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렇게 강사로 약한데 여기 2단 사냥꾼이면 저도 뭐 테마 사냥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빠가 왜 강사로 못 가는 거냐면 좌파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아재개글을 날려서 재미없어서 안 부른 거다 아 선생님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네요 예 아주 깜족되는데 바람가기 쉽시다 하하하하 아주 깜족되는데 바람가기 쉽시다 하하하하 그러면 중간 휴가에 또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예 다니는데 예 좀 더 가고 싶지만 하하하하 많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십시오 예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여기도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다시 시작돼서 저는 사실 이번에 2단 강의도 강의지만 또 2박 3일 머물면서 또 집회 인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다른 시즌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 다시 수련회를 시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긴 했어요 옛날에 또 은혜 받았던 기억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표정에서부터 이미 좀 물어보기 불안한데 수련회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있죠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김디모대라고 해가지고 오태신앙으로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개명을 한 거라 저희 집안은 불신자 집안이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저희는 제사도 안 지냈어요 동교회 회의적인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수련회를 딱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아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언니 나를 봐도 없어서 아 찬양? 그거를 한 시간을 반복을 하더라고 똑같은 찬양을 한 시간 너무 했다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제가 그 사람들을 저렇게 싹 보니 하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구나 아 세뇌다 얘네 다 네 똑같은 그 구간을 무한 반복 시키면서 드럼을 또 세게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아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좀 삐딱하게 사는 애들은 주님이 널 불렀다고 그냥 아주 그냥 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삐딱한 것 좀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아 이런 식으로 종교 엑스터시 최고조에 이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구나 그게 몇 살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같이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니까 넘어갔다는 거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 살아계시네 그쵸?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넘어간 거야 말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부르면 목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각에 뭐 어떤 것 같아요 그때가 아 지금은 뭐 진짜 그걸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수련회가 아주 은혜가 되고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나? 그럼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 올 때 뭐 이제 자기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 쓰잖아요 쓰는데 거의 열의 아홉은 수련회 얘기를 쓴대요 수련회가 그만큼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집중해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동시에 또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또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근데 수련회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목사님? 그럼요 해야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능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수련회가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2년 만에 거의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3년 만에 한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게 처음인 거예요 아맞아 중학교 한 2, 3학년들은 수련회에서 아예 처음 아예 처음 6학년 때까지 뭐 여름생교회 이런 걸 하다가 오니까 애들이 막 어색해하면서도 너무 신나가지고 마스크 쓰고도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시간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것 자체로 교사들이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 또 아이들을 그렇게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고 또 아이들도 열심히 좀 뛰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확실히 수련회라는 게 교회에는 필요하다 네 뭐 어떤 조직이든지 엠티나 리유니온 리트리트 이런 것들 다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특히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교회에는 메리트나 특권이 뭐냐 저는 수련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청소년 때는 왜냐면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체험학습이나 단체활동은 가지만 뭐 가도 애들끼리 그냥 삼삼오오오 모여서 그냥 지들끼리 흩어져 있다가 오면 그만이에요 단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고3 형들부터 중년까지 또 선생님들까지 청년들까지 다 한데 어우러져서 밥 먹고 뭐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시대고 관계성들이 계속해서 깨지는 시대인데 근데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로 모여서 함께 관계한다라고 하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장로님 자제님 그리고 뭐 집사님들 자제님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쨌든지 간에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 중에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이런걸 되게 강조하고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매주 나갔던 교회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자신의 정말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재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이제 거듭나고 변화된 애들이 있죠 어쨌든 수련회는 분명히 계속해서 좀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은 수련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수련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수련회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강사로 뛰고 있지만 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 네 이게 뭐냐면 특히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분들은 한정돼 있어요 청년부 수련회 누구 강사로 스피커 누구 부를까요 그러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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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청소년 누구냐 그럼 뭐 감리교적 장르교적 뭐 초기파적 뭐 쭉쭉쭉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분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한 10년 20년째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40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할렐루야 하하 청소년들을 대하는데 굉장히 계속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요즘 트렌드를 읽고 요즘 아이들이 보는 짤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보면서 연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힘든데 저보다 10년 이상 많은 선배님들도 지금 현역에서 계속 활동하신단 말이죠 그분들을 나쁘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제 밑에 그러면 30대나 약간 조금 더 젊은 층에서 청소년 집회 주자들이 이렇게 좀 강사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되고 더 많이 좀 다양한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강사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계속 불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불러주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소개해서 근데 그게 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건 알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섭외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요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분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고 제가 들었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딱 꽤 차고 앉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쫙 하면서 자기 밑에 후배를 좀 키울 수 있는 하다못해 다니면서 데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좀 보게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안 키운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강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문성입니다 네 이 전문성 얘기 나오니까 네 좀 삐지고 섭섭한 게 좀 많습니다 이 캠프 관계자들과 왜 또 삐졌어 왜 또 뭐냐 제 실제 실화만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예아문 성교회에서 예수님 이모티콘을 제작을 했습니다 샬롬스토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건 내가 다 그렸다고 제가 만들었다고 보니까 안 믿는 분들도 아는데 원작자입니다 원작자 원작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김디모델하고 떠요 그래서 저희 예아문 성교회에서 문화사역 프로젝트로 이걸 기획해서 했습니다 왜 했느냐 이 SNS의 영역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기독교적 문화를 꽃피워야 된다 그래서 첫바타로 이걸 뚫자 그래서 정말로 산전수전 고군분토 해가지고 카톡을 이제 런칭을 했어요 자 근데 교회에서 이제 문화사역 같은 그 어떤 세미나나 강좌를 하는데 강사 섭외를 하는데 제가 이름에 올랐다가 계속 이 빠꾸 먹는 겁니다 뺀지를 먹는 거예요 왜요 흐르게 말입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전문성이 문제인데 왜 제가 전문성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뺀지를 먹었죠 그런 다음에 저 대신 간 사람들이 뭐라고 강의를 하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진을 찍어라 풍경 예쁜걸 거기다가 자막으로 성경구절을 넣어라 그런 다음에 그 성경구절을 넣은 사진을 아침 정해진 시간마다 카톡으로 돌려라 이게 SNS를 통한 기독교 문화사역이다 이따위 강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무슨 문화사역이야 그럼 그거 안 가르쳐줘도 누구를 할 수 있지 개 아니 진짜 까놓고 말해봅시다 예수님 이모티콘을 이거 만들어가지고 카톡에 런칭해서 입점한 게 기독교 문화사역입니까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성경구절 넣어서 카톡으로 돌리는 게 문화사역이냐고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기 또 역사하고 중독 쪽으로 또 잘합니다 오랫동안 그쪽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 중독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 색깔이 비슷한 교회들은 좀 같이 부르셔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수련 시즌에 너무 지나치게 강사에게 의존한다 의존한다 맞죠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 교회 아이들과 그 교회 청년들은 그 교회 교육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 교육자가 물론 이제 좀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외부 강의를 듣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교회 교육자가 그 교회 교육자가 더 깊이 좀 교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어쨌든 수련은 6개월 텀으로 이루어지니까 지난 6개월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정리의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6개월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이야기 라든가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잘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수련 애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강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강사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